통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1번 시트에서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과 표 2와 표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증, 그 다음에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서 평균 값을 구하라,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셀 화면에 문제 파일 불러오셨던 예제에 갔더니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가 있고요. 표 4에다가 학과별 정보 인증부터 전공 인증까지 해당된 평균 값을 구하라고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공학부라고 되어 있으면 표 1과 표 2와 표 3의 전기전자 공학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각각의 값의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교육학에 해당한 데이터의 자료를 찾아서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표 4에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평균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합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꿔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예제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바꾸지 않았어요. 참조해 와서 표 1의 데이터 참조하겠습니다. 추가 표 2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추가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데이터의 체계표를 참조하는데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 정보 인증부터 전공 인증까지 해당된 데이터와 왼쪽 열에 있는 학과에 해당한 데이터와 참조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물론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합계가 구해지겠죠. 근데 잘못 구한 것 같아요.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구하셨던 값을 범위를 지정해서 지우시고요.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시고 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었는데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통합 하나의 시트 안에 작성된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 통합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아 그 다음 여러분의 예제 파일은 실습하실 때 결과 시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통합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 2번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데이터를 참조해서 통합 2에다가 결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잠깐 살펴보시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출제 유형 두 번째에서는 통합 2번 시트는 중간고사 시트와 기말고사 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통합 2번 시트에 해당된 성명과 각목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결과만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참조에 와서 중간고사 시트에 B3부터 F10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추가하시고요. 기말고사 시트를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역이니까 깜빡깜빡하네요.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냥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평균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요. 통합 3번 시트에 동일한 기능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트에 데이터가 변경이 될 경우에 통합 시트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3번 시트 클릭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평균을 구할 겁니다. 참조해 오셔서 중간고사 선택, 그 다음 추가, 기말고사 선택,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단,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B, C, D, C열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열머리글 C 선택하시고 데이터는 없으시잖아요. C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서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윤곽 기호가 표시가 되고요.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고 각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트의 데이터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81점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라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데이터 통합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